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아이클랩 친구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화면에 보이는 친구들이 아이클랩이구요. 아이클랩 친구는요. 블랙하고 골드로 나눠지는데 지금은 보이는 친구들이 모두 모두 골드 친구들이구요. 블랙 친구들이 어딜 숨었나 한번 보시면 보이시나요? 저 나무 뒤에 보이시면 저 친구가 블랙 친구구요. 또 어딜 숨었나 찾아보니까 여기 나무 뒤에 발 보이시죠? 이렇게 나무 밑에 발 보이는 발. 이게 블랙 아이클랩이구요. 또 어디 있나 찾아보면 우와 이 돌 틈에 숨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 친구가 블랙 아이클랩이라고 하구요. 지금 나와있는 친구들은 골드 아이클랩이였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요. 자 보시죠. 저희 주로 뭘 먹이냐면 보이시나요? 잘 안보이시나요? 이렇게 코코넛 젤리를 먹고 있어요. 아 코코넛 젤리를 먹고 있어요. 소라개도 먹구요. 코코넛 크랩도 먹구요. 이렇게 아이클랩 친구들도 이거 아주아주 잘 먹어요. 과일도 잘 먹는다곤 하는데 지금 저희는 이렇게 젤리를 먹이고 있구요. 이 친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육지에 산 저기 물에 사는 물에 사는 개하고 바다 꽃게하고 좀 달라요. 이 친구들은 육지에 산다고 해서 육지개라고 하구요. 이렇게 여러 마리 합사하면 당연히 싸울 수 있겠죠? 싸우게 되면 달이 부절이 올 수도 있구요. 가재랑 거의 비슷한 환경 이렇게 비슷한 친구들이에요. 부절이 오면 탈피를 통해서 다리들이 다시 자라기도 하구요. 직개발이 자라기도 한답니다. 지금 저 돌틈에 밑에 숨은 친구가요. 코코넛 젤리를 먹다가 제가 바위를 건드는 바람에 지금 꼭꼭 숨었죠? 되게 먹고 싶은지 정말 개눈으로 옆으로 자꾸자꾸 흘끼들끼를 쳐다보네요. 자 제가 좀 조용히 하고 있으면 저 친구가 나와서 먹을건지 한번 지켜볼게요. 생각보다 겁쟁이라 아직도 나올 마음이 없나봐요. 그런데 저는 영상을 계속 찍어야 되니까 아 나오네요. 슬긋슬긋 나오죠? 어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꼼짝도 안하고 어름 했네요. 땡땡땡 어 너 들켰어 이리 나와 나와 저 친구가 아이크랩이라고 하고요. 제가 소리를 조금 작게 하는 이유는 나와서 밥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이렇게 이 친구들 지금 초긴장 상태예요. 보시면 이 친구도 물그릇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해수염이고요. 하나는 일반 물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은신처를 제법 많이 넣어놨어요. 여기 여섯 마리가 합사가 되다 보니까 은신처를 좀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모두 꼭꼭 잘 숨어 있답니다. 잠깐 영상을 보면서 저 친구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계속 조용히 하고 영상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저 친구가 적응해서 먹도록 그냥 놔두고요 저는 영상을 계속 이어갈게요 보시면 여기 이 친구들이 블랙 친구들이고요 블랙 친구들이 엄청 잘 숨어있어요 보이시죠? 약간 보랏빛 다리를 갖고 있고요 검정색 등껍질을 갖고 있어요 저 친구가 블랙 아이크랩이라고 하고요 이 친구들은 다 크면은 다리를 쫙 벌리면 한 30cm 이상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도 막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제가 이 핀셋이 굽은 핀셋이 27cm예요 전체 27cm인데 요정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얘네들은 등값이 한 7에서 10cm는 되는 것 같아요 경계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은 한 7에서 6, 7cm 정도 되는 거고요 이 친구는 중간 사이즈예요 저 이 친구가 가장 큰 사이즈고요 이 친구가 7c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자, 나왔죠? 아, 이제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네요 지금 바닥에 보이는 젤리가 코코넛 젤리고 저걸 열심히 먹고 있고요 이 친구들은 온도가 25도에서 30도 정도 키워주시면 잘 사는 친구들이고요 보시면 등반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등반을 잘하기 때문에 사육장을 꼭 잘 닫아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탈출을 시도하는 친구들이래요 그래서 사육장 문은 꼭꼭 잘 닫아두시고요 얘네들 입모의 입 앞에 보이는 지느러미 같이 생긴 걸로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저기 구석에 블랙하고요 골드 친구가 지금 저렇게 서로 막 경계하면서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이 친구는 아직도 저기 젤리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요 젤리를 먹으려고 다시 슬금슬금 가죠 이 친구들 한 마리씩 사육하는 걸 권장하는데요 이렇게 단체로 합사해도 사육장만 넓다면 가능해요 보이시죠? 집게로 조금 잘라서 입에 얌얌얌 얌얌얌 정말 개눈 감추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무서우면 정말 눈을 쏙 집어넣거든요 숨어버리니까 보이지 않죠 제가 먹는데 자꾸 건들어서 화나나 봐요 이 친구는 먹도록 놔두고요 저기 안 친구들 보시면 완전 얼음하고 있죠 너무 겁쟁이들 이 친구들이 육지개고요 블랙골드 아이크랩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로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빠이빠이 ups 금릭 금릭 hem 정확하드립니다 보이시죠 유이너 ưa 사용 При